안녕하십니까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거죠? 분명히 아 요즘 추워? 어 아이씨 아 좀 나와라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강원도는 누논데 아 그거는 들었어 진짜? 갑자기 반팔을 입다가 코트를 입어야 될 지경으로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 해만 세상에 날씨에 걸맞는 그아아아아아아 오늘 어 배드워즈인거죠 배드워즈 근데 이제 어 이 따뜻해지는 온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식들을 좀 곁들인 그런 배드워즈를 오늘 해볼겁니다 밑에 맵은 간단히만 보세요 누가 밀진 않겠지 설마 근데 저희는 왜 이렇게 아우 시끄러 뭐라고요? 이게 왜 교복이에요 옷은 아 오늘 여기 그 따뜻한 음식을 파는 곳이 그 매점 약간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같은 동급생인거죠 아하 안녕 난 2학년 6반이야 그럼 반 대항정 같은거네 그래그래 우리가 반 대표로 나온거죠 5반까지 있는거구요 여기 안에 아이템을 다 반장이네 어 그래? 우리 반장이야? 우리 반장이야 아아 아 그래? 어 다 뒤졌다 니는 반장 처음이야 아니 반장이면 그냥 다 뒤져야되는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반의 그 위신을 위하여 음 아무튼 붕어빵 그리고 밑에 보면 유자차, 오뎅, 아이스크림, 호떡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붕어빵이 기본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던져가지고 맞추면은 남한테 붕어빵을 쏘면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 제 체온이 올라가요 그리고 약간 상대방을 화방시키는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한게 이런 아이템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동상걸리는거 알죠 마크에서 그 가로눈같은데에 빠지면은 동상걸리잖아요 호달달달 호달달 네 그런 추위 디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을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이 밑에 따뜻한거 이거 직접 먹는거 있잖아 이거는 직접 먹어가지고 온도를 올리는거고 이 위에 것들은 남한테 던지거나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타격시 어.. 그때 제 체온이 올릅니다 오케이 알겠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유자차 오뎅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먹었을 때 체온이 올리는거고요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올리는거 맞습니다 이한치한이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아이스크림 그게 있어요 랜덤으로 누군가한테 디버프를 줄거에요 그리고 이 호떡 호떡 호떡은 이제 상대방한테 이렇게 던지는건데 야 이거 호떡 던지는건 근데 살인미수 아니냐? 이거 진짜 뜨거운데 그러니까 개뜨거울거 같은데 네 아무튼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어 붕어빵하고 다르게 던진다고 해서 제 체온이 오르진 않습니다 맞은 사람이 오히려 올라야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그 심지어 씨앗호떡이네 시앗호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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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무튼 테스트를 몇가지 할건데 하면서 보여드릴건데 이거 일단 꺼내놓자 오 자 이렇게 오 맞추기 힘든데? 슈크림 붕어빵 오 3단계 피자는 묶어두기 아 피자 뭐야 끈덕끈덕해 녹초초코는 쌉싸란 맛이 이게 뭐야? 뭐 같아? 오 1단계 방금 오 방금 계란붕어빵 아이스크림 어 이거 누가 될까? 아 저렇게 되는구나 오 호떡폭탄 야 일로와봐 수연아 호떡폭탄 아 수연이 얼었다 수연에게 아이스크림을 줬어 야 공룡이 얼굴에 호떡 붙였다 아이스크림도 왔다 맛있다 맛있는데? 어 스프링 우와 튕겨져 나가고 유자차 따뜻해지고 아 추워 밑에 이제 체감온도 보이죠 여러분 네 시작이 5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 이거 고구마 해봐야 돼 고구마 아야 누구야 이거 고구마 껍질을 까 먹으면 이게 좋거든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껍질을 까는 건데 너무 빨리 까면은 안 돼요 어 어 어 약간 까졌다 위에 구석팽이가 그니까 어 조심조심 까 어 어 너무 빨리 까면 안 돼 어 어 뭐야 다시 초겨야 되는데 뭐지 어 어 같이 까야되나? 흐흐흐흐흫 근성으로 까 각자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 실패해가지고 자꾸 초겨야되나봐 누가 뭐야 아 뭐야 이거 막 강클하면 안 되는 거구나 천천히 까야 돼 고구마는 천천히 까는 거야 너 군고구마 안 먹어 봤니? 어 뭐야 이래 어 어 어 어 어 내가 4단계로 올렸어 오케이 이거 어떻게 근데 잘 까는 거야 고구마가 구워진다 어 된 건가? 어 야 너가 모두 껍질이 벗겼데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어 어 방안복 보트가 있는 가죽인가? 모르겠네 어 이거 있잖아 이거 아 진짜 쟤네바 눈치 없어가지고 진짜 와 쪘다 설명이라도 그럼 하든가 니가 방안복은 말이야 보트가 있고 따뜻한 방안복이 있고 죽으면 아이템이 사라져 정말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방안복은요 입고 있으면 체감 온도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오오오오 오 그래? 좋은데요 그래서 고구마 이게 좀 쟁탈전이 중요할 거 같아요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머지 아이템은 뭐 그거 하면 되고 고구마를 한 번 깐 사람이 고구마를 또 먹으려고 하면 네 욕심쟁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맛있다 뭐 이런 거 나온 거 아니겠지? 좋겠다 부럽다 정말 맛있다 어 이벤트가 있어? 엄청난 이벤트가 있대 여기 천천히 까면 되네 세 개 까고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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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방해도 반 정도만 해야지 완전 해버리면 어떡해 너 상처받았어 괜찮아 덕기야 금방 죽여서 멘트 없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서 멘트 칠 거야 덕기야 덕기야 너가 눈치 없기도 전에 죽여줄게 걱정하지마 자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바이 각 반에 자존심을 건 싸움 나 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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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지켜줄게 형준 오 시작했다 시작 어 뭐야 어 고구마 고구마 뭐야 이거 쟤? 2학년 1반 반장 잠뜰 파이팅 뭐야? 어? 난 2학년 2반인데? 난 4반 완벽함의 상징 2학년 5반 2학년 5반 5반 2학년 반장 추긴 많을게? 음 글은 안 읽어야겠다 왜? 아니 안 읽는게 나은 것 같아 왜? 뭐라고 돼 있어? 나도 그렇게 읽고 싶지 않아 너네 반은 뭐래? 너보고 뭐래? 힌트 주지 힌트는 있는데 힌트가 있다고? 그딴 거 없는데? 힌트? 난 대왕고구마를 먹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소화가 잘 된다 이러던데 뭔 대왕고구마야 대왕고구마 얘기가 있다고? 나는 붕어빵 사오라고 심부름시키던 애들이 나보고 아 그래? 어 야 나 고구마 있는데 왔어 나도 먹고 싶어 너가 무조가 나 갈게 그래? 그래 우리 그거 하자 응 그래 그래 어차피 우리 둘이 먼저 먹으면 되잖아 맞아 너 중간에 방향력 서있는거지? 갈게 갈게 나쁜 녀석 온다! 안돼 너 뒤졌어 이리와 미안해 도망가 두번 하면 뭐 나와 두번 하면 뭐 나오는지 알려줘 나 그게 제일 궁금해 아 그거는 지금 그건 지금 위험하니까 초대왕 고구마 같은 거 주는 거 아닐까? 그런가? 궁금한 사람이 해봐 형균이 형 안녕 형균이 형 안녕 덕개야 중앙으로 가려면 절로 끄져야지 왜 욜로우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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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을 착각했지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끄져야겠지? 고마워 오지마 아이고 덕개가 길을 또 착각했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붕어빵 좀 사볼까? 오오 여러개 나오네 붕어빵 이렇게 하면 랜덤이더라고 아 재밌네 아 재밌네 아 절로 좀 길을 이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와 보험블록 재밌다 아니 여기 옆에 작은 매점도 있어서 거기서 약간 따뜻한 물건들 좀 나오더라고 아 그래? 그래? 가봐야겠다 옆쪽이 좋네 그럼 나도 가봐야겠다 알려줘서 땡큐 나도 땡큐야 오 고구마 꺼졌다 누굴까요? 내가 가서 한 번 더 할까? 내가 가야지? 형주가서 방해해야지 내가 가야지 진짜 갔나? 안 갔네 뭐 같은데? 아닌데? 쟤 내가 가야지 말투가 안 가는 말투잖아 딴 데 가는 말투 다른 애 집 가는 말투인데 형 안녕 그러니까 다른 애 집 가는 말투야 안녕 안녕 덕개 내 갔구나 안농 안농 난 지금 보험블록 좀 쳐 놓긴 해가지고 형 아 추워 아 뭐야 아 추워 왜? 누가 아이스크림 먹었나? 아까 갑자기 추워졌어 그니까 왜 갑자기 추워졌어? 아 체감 온도 잘 올려 그러네 그냥 온도가 떨어진 거였어 와우 안돼 고구마를 아니 고구마를 구글빵이 그래 목숨으로 사제해야겠다 지금 내가 뭐 누구 맞출 게 아니야 푸른 어둠 좀 사고 오케이 아 추워 목숨으로 사제해도 안 되네? 아니다 됐다 됐다 죽으면 아마 그거 될걸? 어 그니까 사라졌다 사라졌어 오 이런 걸 팔아 근데 아직 뭐 없을 때 이것도 하나 사잖아요 이것도 하나 오케이 수현이 뭔가 열심히 사네 오케이 어? 쟤 저거 한다 방해해야 돼 야 저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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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만 맨 아이스크림 공룡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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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케 어 прок расп 김 진짜 어떻게 내가 걸렸어 야 쟤 4단계인데 쟤도 막아 먹겠다 저러면 어 방해가네 아씨 л신체중보다 너 뜨거웠고 와 먹었다 먹었다 까비 눈치 없게 먹냐 그걸 죽었다 죽었다! 쟤 죽었나봐! 먹고 죽었어! 뭐야? 뭐야? 나이스 방영아! 원래 근데 뭐 죽어도 한 번은 살려주니까 맞아 우리 원래 약간 그런.. 떨어질 때 한 번 살려주니까 응 약간 그런 규칙 있잖아 얼른 오시오! 뭐야? 마지막 목숨이네 그럼 형준이는? 이제? 야! 아니야! 꺼져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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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라 꺼져! 꺼져라! 다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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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떨어졌나? 어떻게 왔어? 아 위로 왔구나 미친 와 위로 왔어? 산솔아 위로 오는 거 진짜 넌 대박이다 아깝다 저 이거 진짜 잘 안 부셔지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어디서 톡 소리가 나는 거야 뭐해? 저끼 왜 낙하해? 어우 나 붕어빵에 놀랐어 몇 개야 깜짝 놀랐다 위에서 날 먹는 붕어빵에 너무 놀랐어 내가 더 놀랬다 야 오 깜짝아 어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어 안녕? 이제 수련이는 불안할 거야 이런 게 있네 아! 아! 그것도 하네 아 뭐지? 야 정대폭 바닥이 죽었는데? 야 주광이 템폭으로 가! 야! 야! 템폭으로 나오면 너 죽일 거야 나 무조건 죽일 거야 너 아 쪼금 와먹고 갈게 안 꺼져? 쪼금 와먹어 쪼금 와먹어 쪼금 와먹어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진짜 반갑다 무슨 일이야 근데 형 별일 없어 별일 없어 잘 지네 우리 집 중 별인 거 아니야 아 나 거지 됐어. 집에 가. 집에 가 버려. 아 진짜 레전드네. 네 형. 응. 언제 가? 나 이미 내 집인데? 아 그래. 저거 무서워. 언제 갈까. 이게 무섭다고 이게. 수현이 대책 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한솔아 어디쯤 안 갈게. 같이 쓰자. 주광반 나도 좀 가지고. 어? 같이 쓰자는데? 같이 쓰자 한솔아. 만화받아도 아니고. 같이 쓸 거예요? 아 진짜 안 때릴게. 형준형. 형. 왜왜? 이게 통할 거라 생각해? 한솔아 진짜 안 간다 나. 나 안 간 거 봐 이거 추워. 아 춥다. 아 추워. 나 춥지 조심해. 아 추워. 어이프 좀 올려야지. 아 뭐야 이거 독풍어빵. 또 고구마 없다 쟤 고구마. 방해루가. 진짜мет작기 안 찰 deck. 뜨거워. 그래 뜨거운거.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파. 야, 뜨거워 진짜 죽여봐. 진짜 아픈거였고. 야 voilà. 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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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구나 수연이의 템은 정말 맛있구나 아 근데 형이 맞아주니까 너무 좋다 나 그냥 체감은 너무 올랐는데? 정말? 응 다행이다 건강해 왜? 건강하게 왜 라니 수연아 수연과 아이디 수연이 지금 화났어 수연이 이것도 안 썼어? 온도블록? 수연이 이것도 안 썼어? 온도블록? 그거 남겨둔 건데 아 저 치절하기 짝이 없는 녀석 집에 갈래? 저께 미워 저께 왜 미워? 저는 날 밀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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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모 아이스크림 원 모 아이스크림 수연이 올렸다 사면석 공룡 아 너무 추워 어떡해 아 공룡 사면석 아 뭐야 맞고 있어 아 얼었으면 궁어빵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나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억가하는 걸까? 으흐흐흫 정가 아닐까? 정용증가 정가 으흐흠 으흐흐흐 어이 맛있어 어우 추워 어후 여기 도기야 도기야 미안해 형 이제 죽일 때 되지 않았어? 형만 바라봐봐 아우! 형 가서 또 충전해 올게! 안돼! 도깨가 끝도 없이 날 죽여. 그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없어. 도와줄 사람 어디 없나? 되게 안정하네. 아 근데 한슬이가 무서운데? 위쪽으로 와가지고 저거? 아 누나가 옆이구나. 아 근데 누나 좀 멀어. 내가 수년 쪽으로 가까워서 수년 쪽으로 간 거거든. 아 한슬이 집에서 멀리 떨어졌어. 안돼! 동이다! 동이다! 어떻게 해? 난 죽었어. 안돼! 어떻게 해! 사면초가다! 이거 넣어놓고 사면초가 사면초가 도깨 집에 가는데? 뭐야? 살려줘!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죽어! 죽어! 으아! 으아! 도깨야! 으아! 으아! 다다다다다! 어? 소연아 뭐해? 아니 온도만 올릴라. 아니 아니 나 가운데만 갈거야. 너네 집 안가. 아니 가운데에 그 이상하게? 한슬아 나 진짜 너네 집 갈 생각 없어. 아니 미친! 뭐야? 조누나 참... 참 대 우리 집 온다! 참 대 우리 집 온다! 아 조누나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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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틀템 맛있다! 어! 안돼! 어! 방암복도 있네 민지! 으아! 시연아 기부했다 기부천사! 아! 기부천사 뭐냐? 너무 대달 왔어요. 와! 오뎅 세프링이 몇 개야? 온도를 몇 번 올릴 수 있네. 아 저 너무 맛있어. 시연아! 오뎅 천사였어 나는. 공룡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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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우리집에 공룡필! 야 덕해 덕분에 최강도 69도다. 야! 살아있기만 하면 돼! 어 좋아 고마워. 뭐야 덕해 부서졌어? 오케이! 아까 부서졌는데 아 그래? 아 덕해 덕분에 덕해 덕분에 중앙에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찍었어! 내가 찍었어! 아 쟤가 뭐하냐? 뭐하냐? 미끄나웠어! 미끄미끄미끄미끄미끄나워! 아 스카이블럭에 형준이 처음 죽었네 결국엔 사망 빌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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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추워? 왜 추워! 아 어허이! 깜짝이야 라더요! 어디를 가는가! 아니 얘네들은 무슨 집에 온열 블록으로 벽을 쌓아도 돼? 여기 수현아 너희집은 왜이렇게 부족한 아크로베틱게? 하늘색 침대 파괴 하늘색 침대? 데스토로이드 잡들의 다음 행보는? 라너야? 뭐지? 아니 미친지? 저러나 죽으면 어떡할라고 또? 어머나? 너 뒤졌어 아니 이제 그럼 침대 다 부서졌나? 어머나? 수연이꺼 있어 수연이꺼 보라색 침대 남아있어요 그럼 보라색 침대 부수고 싸워야겠네 인정? 잠깐만 수연이꺼 어떤 부수지? 일단 가야되는데 저쪽으로 근데 너무 높게 달아보면 잠뜰 쳄면 되는데? 에이 이거 어떻게 가 어떡하지? 나 죽을거같은 뭐야? 야 반복 살았다 나이스 야 쟤네꺼 부수러가 죽었어 잠뜰이 남겨죽어 그래도 반은 살았다 아니 라더가 이거 아주 알차게 이어 놨네 이거 어떻게 이어 놓은거야? 야 라더 선구자야 이 세상 모든 길을 다 이기로 야 한순아 너 죽고싶어서 왔냐 잠깐만 한순아 내가 수연이 얼릴게 나 누나 아까부터 이제 계속 그치 나오자고 했는데 그거 빌렸지 아 그랬어? 수연이 얼렸어 내가 수연은 내 오디오 써져야 될 듯? 잠깐만 내가 수연이 얼릴게 수연이 얼릴게! 미안하다 아이고 나다 뭐야 그거 지정이 아니었어 이때까지? 어 이거 랜삼이야 그럼 왜 얼린척이었어 이때까지 잠깐 고구마 캐 보세요 맛있는 고구마 줄 때 아니에요 터지더라고요 해봤어요 형준이 형 중앙에서 고닭볼 짤래? 아 그럴까? 어 수연이 온다 수연이가 온다 라더야! 아 또 나다! 하지만! 아 잠깐만 뭐야 이거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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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연이 여기로 오나? 조심해 다 이겨 아 같이 놀자 왜 님들끼리만 놀아 니가 혼자 침대가 있잖아 인마 어 온다 나한테 죽여야지 오버 응? 안 닿았어? 아 진짜 어떡하냐 이거 좀 느리지만 묵직한 한 번 사면 조각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될텐데? 황수연 잠깐만 우리 집도 위험한데? 라더야 지금이야! 나 우리 집 이미 포기했어 나 우리 집 이미 포기했어 나이스 이러면 우리 이제 동대방에 싸우는 거야 야 이제 개인전이야 어 붕어빵 겁나게 붕어빵 겁나사 붕어빵 겁나사 점점 더 추워진다고? 어 방한복이 있어 어차피 방한복이 필수네 없으면 안 되네 없으면 안 돼 이거 근데 나 방한복 어디서 얻었는지 알아? 어디?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내가 갔었잖아 어 거의 방한복이 있더라고 그거 누가 죽은 걸 거야 아 그래? 아 뭐야? 그거 비밀 아니야 그거 누가 죽어서 터진 걸 거야 그 고구마를 먹은 분 아닐까? 어 아마 날 거야 아까 위에서 터져 죽었어 어 맞네 터져 죽었어요 오 여기 많은 간식이 있잖아 오 얌이 누나 수현이 어디 있어? 수현이 미.. 미.. 미드 아 미드에 온다 브리핑으로 롤 같은 느낌 나 있어요 롤이야? 수현이 미드에 있더라 아까 미드에서 3파전 합시다 깔끔하게 어때요 그래요 그래요 나 미드에 있습니다 저는 룰 가로리데가 됐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아 우리 집 가고 싶은데 아 진짜 너네 집은 못 갔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 집 못 갈 것 같은데 갈려면 우리 집 고쳐서 가야 돼 이놈아 아니 왜 잠뜰은 이걸 하나도 안 이어 놨대 가운데 매점 같은 거를 아우 왜 저한테 덮겨내 있으면서 왜 저한테 덮겨내 있으면서 왜 저한테 덮겨내 한테 못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왜 저한테 우리 집인데 왜 왜 잠뜰한테 화를 내는데 저는 이어 놨는데 왜 저한테 아 이어 놨어요? 네 저는 아 이거 경준이 집이구나 아 미안 그냥 모두 까기에요 모두 까기? 그니까 아니야 진짜 헷갈렸어 미안합니다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쟤 떨어져 죽었나봐 뭐였지? 쟤 노잼사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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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깜짝이야 노잼잖아 뭐 뭐 어뢰해 님들 아닌가봐 아 이거 붕어빵 떠다니는 거에 그 아 놀랬잖아 아 진짜 나도 놀랐네 진짜 나 형준이 같은 실수 안해 님들아 준비됐나요? 어 이제 슬슬 그냥 중앙에서 맞다이 하죠 늘어지는데 그래 그래 어 중앙 밖으로 나가지 말게 어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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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갈 때까지만 시간을 좀 줄래? 막템 갈 때까지 공격하지 말아 줄래 아 그럼 라던님 먼저 중앙으로 가서 붕어빵 포화 맞아 보시는 거 어때요? 아 동시에 해야죠 아 동시에 갈게연 야 다들 진짜 원기옥을 오지게 보는데 배고파가지고 다 왔네? 난 바로 앞이야 난 하이팩자잖아 나는 고속도로 있어 잠깐만 우리 아직 싸우지마 아직 싸우지마 준비 시작하고 싸우자 어때? 전략적이야 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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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또 쟤네 집 갔다 왔구나 나 여기 여기 김이 여기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쟤 아 쟤때면 자꾸 놀래잖아 오케이 그러면 슬픔 가볼까요 오케이 나도 도착 오케이 다들 멀리 떨어지십시오 오케이 조심하세요 다들 아 빨리 끝내고 한 판 더 하고 싶다 양심이 뒤졌나? 한 판 더 안 할 건데요 고고고고 갑시다 3파전 오케이 출발! 오잉! 출발이야? 오 전략 잘 썼어 여깄지롱 서로 싸우고 있어요 수현 사면 좋아 아빠요! 독있는데 피자에 걸려오고 독피자에요 지금 아빠요 아빠요 그리고 봉오빠가 출발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자결 뭐지? 아 봐라 수현 달라 지금 위험해요 바깥쪽에 있는거 라더 선수 그리고 피자 유난 독을 맞고 있어요 둘 다 지금 마음복이 있어 죽어 잡들 피가 생각보다 많나요? 거긴 독밭인데요 지금 아 여기 독이 왜이렇게 많아 아니 독이 왜이렇게 많아 녹차 초코보건 빵! 오 잠시만 지금 여기 떨어질 수 있는데 오 평타평타 갑자기 안싸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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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이스 와 그러니까 잠뜰이 매점에서 다른 애들 대걸레로 다 때려 벗은 다음에 그 이겼다는거죠 최강 2학년 1반 김쌤한테 신고할거임 리얼 야 허적끼끼리 한판 해 니들끼리 우리 한판은 둘이 무한 무한 붕어빵전 한판 하던가 우리끼리 정말 어? 야 나 돼지다 써 왜? 붕어빵 너무 멀어 아주 좋아 야 이거 너무 돼지꺼잖아 소 큐트 아이고 얼굴이 빵빵이 되었어 이게 우승자야? 붕어빵전 한판 할까? 아 우승 안하게 잘했다 천빵마비의 계절이네 아 마지막에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대걸레로 머리를 후려 치는 피읍할려고 했는데 피읍을 선택한 자와 일단 때리는 걸 선택한 자 그러니까 이게 갑옷이 부실해가지고 피읍이 별로였어 그러니까 디페이스가 공격 비율이 더 높았어 맞아 그랬나봐 어후 굿 우리 그러면 무한 아이템전 할까? 어 나 붕어빵 준비완 야 나 체감온도 181위였다? 유저채 아까 너무 먹었어? 미친 얼마나 먹었네? 유저채 얼마나 먹었네? 유저채 얼마나 먹었네? 붕왕이신 형 붕왕이신 형 고고 레츠고 어 시작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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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 카메라로 바로 전환. 아니, 창들 볼이 빵빵해진 상태에요 지금. 누나! 도를 피해서 도깨대로 가는 중. 저러면 자연스럽게 무려할 수 있나요? 낙땜을 안 받아야 되는데. 어, 이제 자연사야, 여러분. 피가 너무 없을 때는 오뎅이 안 좋거든요. 그러네, 근데 재미를 피할 수 없었어. 하지 마, 빵빵아. 맛있길래. 헐, 시현이도 돼지 됐네? 다 돼지 됐어. 어? 잠깐만, 나 죽었다. 아, 시현아 어디 가? 야! 시현아, 재고! 야, 이거 한 번 하면 멈출 수 없어. 야, 잠깐만, 뻥지점에 살자. 시현아! 잠깐, 덮개도 남았는데, 생각보다? 여기 사우나? 아니, 덮개가 안 와요. 저거 어떻게 걸어가요? 아니, 근데 네가 와야 돼. 나 지금 피 한 칸이야. 야! 야! 쟤도 있어? 광수현 혼자 그냥 저기서 고개 중. 덮개야, 나 못 내려가. 언젠가 오겠지, 뭐. 못 내려가? 아,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우자. 아니. 그래, 덮개야. 그 정도 매너 해줘. 아직도 안 왔어? 광수현 뭐야. 쟤 뭔지? 다 먹었지, 너 오뎅. 쟤 뭔지? 아직 안 먹었어? 야, 수현아. 네가 거기서 덮개를 죽여줘. 그래. 그러고 싶다. 짜다닥 쏴, 짜다닥 쏴. 하나. 어딨어, 영완이야? 나 때리고, 나 때리고 있네. 영완이가? 아, 영완이 개 틀린 거 아니야. 나 5대2 좀 더 넣어줘. 제발. 나 5대2 좀 더 넣어줘. 안녕. 수현이 잘 가고. 안녕. 일단. 1대1. 오래 살아남았다. 오래 살아남았다. 오래 살아남았다. 어, 뭐지? 덕개야, 그거 맞냐? 하나도 안 맞는데 덕개 지금 폼을 써니? 덕개야. 오. 덕개야, 타격이 1도 없어. 덕개야, 혹시 그 학교에서 함수 배웠지? 야, 함수를 배운다고 이게 되냐? 예이. 이 자식, 이제 시작이다. 전혀. 오, 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뭐, 마우스 클린이 뭐야. 어디겠어? 숨었지. 덕개야, 사람이 안 보이면 안 쏘는 게 낫지 않을까? 덕개는 야생성으로 게임을 해. 오, 독! 야호! 아니, 피 한 칸이라 왜 한 칸 맞고 안 죽음? 정확히는 한 칸, 반 칸 달았어요. 와, 반 칸 차이도 잊은 거구나? 와, 정말 지혈한 점프였어요. 진짜 대박이다. 긴장감이 지렸네. 리얼리얼리. 좋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재밌었다. 우리 다같이 군고구마 먹고 끝낼까? 어때? 맛있게 먹어. 군고구마. 군고구마. 군고구마 먹어야지. 나 폭발했어. 야 빨리 방해하자. 빨리 방해하자. 아. 안먹어. 아 왜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기야 죽었대요? 기야 죽었대요? 아 개웃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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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